우왁! 알카버보다 훨씬 크잖아! 게다가 멋있게 까짐! 본인의 이름은 푸테라드로쿵이라 하오! 알카버드를 태워다주는 공중 택시지요! 반가워 푸테라드로쿵! 그런데 말투가 좀... 푸테라드로쿵은 사극 드라마를 좋아해서 말투가 잘한거야! 푸테라드로쿵! 빨리빨리빨리 바다까지 태워다줘! 고래를 구해야 되거든! 오호! 그리 중요한 일이 있다니! 당연히 태워드려야지요! 어서 타시오! 자자! 모두모두! 푸테라드로쿵에 탑승! 그대는 같이 안가실걸요? 아! 물론 나도 가야지! 으이! 히이키! 아! 으힛! 흠! 자! 다들 탔으면 출발하겠소! 흘러거라! 후퇴라드로 푹 나가신다 저 배는 고래 잡는 배가 아니라 물건 심란 화물선이야 이거 참 망망대에서 고래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소이다 그래도 부탁해 고래한테는 생명이 달린 일이거든 알겠소 최선을 다해 찾아버리다 하나, 둘, 셋, 발사! 미격선배, 파워! 어, 랄리오, 고래가 작사를 튕겨낸거야? 아뇨, 작사는 고래에 맞지도 않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되긴요? 이 갑옷이 막은거죠? 아무 죄도 없는 고래를 해치려는 자 내가 용서치 않겠다 니가 뭔데 용서하고 말고 해? 저 녀석들부터 쏴버려 어림없는 짓이다 어림없는 짓이다 비격선배, 파워! 비격선배, 파워! 알카보, 이제 그대들이 나설대요 알카보, 프로, 쿵! 비격선배, 파워!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모조리 없애버려! 감히 우리 알카보들을 없애겠다고? 그렇게는 아니되요 비격선배, 파워! 야! 그만! 잘못했어요! 다시 꿀에 앉아볼게요! 우리 누워! 다시는 나쁜짓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등장이라 내가 많이 참았소! 다음에 또 걸리면 지옥부의 맛을 보게 될 것이오! 자! 이제 아기 고래 도와주러 갈까?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고맙긴! 오히려 너희를 위험하게 해서 뭐지? 아,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가 자주 와서 너희를 지켜줄게! 그 약속 나도 지켜줄게! 잘가, 고래야! 행복해야 돼! 안녕! 또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